안녕하세요. 저는 박소연입니다. 코로나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도 알아볼까요? 뭐예요? 왜지? 열이 나거나 미루거나 취소해주세요. 열이 나거나 지치우지 않으면 출근하지 마세요.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외치하지 마세요. 1m 건강관리 꼭 지켜주세요. 손 씻기 지치계절 꼭 지켜주세요. 매일 죽은 운동을 모두 얘기해주세요. 앞으로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거래주기를 꼭 지켜주세요. 꼭 지켜주세요. 사회적 거래주기를 사회적 거래주기를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